안녕하세요. 결혼으로 인생이 나락으로 갈 뻔했던 남자입니다. 저한테 결혼은 제2의 인생을 여는 하나의 관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여자를 만나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자신도 있었어요. 하지만 비장했던 저의 다짐은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을 제대로 실감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꼭 돈 문제로 결혼 문턱에서 좌절한 것처럼 보이겠네요. 그런데 차라리 돈 문제였다면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결혼 날짜까지 잡았다가 파혼하게 된 이유는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예비 아내도 예비 처가도 정말 저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평생 다르게 살아온 두 사람이 단기간에 잘 맞을 수는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기본적인 상식까지 안 맞는 지방과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기가 막히고 황당했던 제 사연 같이 들어봐 주세요. 저는 건축 감리사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공사 계약 기간 안에 건축물의 완성을 위해 작업 지시와 관리를 하는 일부터 품질 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일이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현장 사무실에서 상주하며 공사의 진행 상황과 작업자들의 안전을 점검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공사장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로 보는 분들도 있었죠. 공사 현장 사무실에 정장을 입고 출근하진 않으니까요. 게다가 남자들만 있는 일터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여자를 만날 기회가 적은 편이었어요. 이런 저를 가장 걱정하던 분이 저희 어머니셨습니다. 어느 날은 부모님과 퇴근 후 같이 저녁을 먹다가 어머니는 저를 보며 말하셨어요. 넌 저녁에 약속도 없어? 어떻게 매번 이렇게 꼬박꼬박 집에서 밥을 먹어? 왜요? 어머니 외식하고 싶으세요? 이것아! 너도 곧 있으면 마흔이야. 친구들은 애 낳고 가정 꾸리고 살고 있는 거 보면 부럽지도 않아? 그런 거 부러워해서 뭐예요. 집신도 다 짝이 있다는데 저도 짝이 있겠죠, 뭐. 맨날 공사 현장에만 있는데 어떤 짝이 널 알아보고 나타나겠어? 그렇다고 억지로 만날 수도 없잖아요. 사람마다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서른 중반까지만 해도 재촉하지 않던 어머니는 제가 서른 후반쯤 되니까 저만 보면 걱정하는 말들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사람 인연이라는 게 어디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걱정하시는 부모님 마음은 알지만 급하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한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성국아! 성국아! 너 이번 주 주말에 약속 없지? 별일 없어요. 왜요? 잘 됐네. 엄마랑 같이 절 다니는 내 친구 기억하지? 그 친구가 너한테 딱 어울리는 여자가 있다고 소개해주고 싶대. 내 친구 개모이 많이 다녀서 발이 보통 넓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주말에 선봐. 알겠지? 그래도 누군진 알고 가야죠. 엄마 친구가 더 볼 것도 없는 여자래. 사진을 보니까 얼굴도 새초롬한 게 괜찮게 생겼어. 직업도 홈쇼핑에서 뭐 연출한다고 하는데 일단 만나서 밥이나 먹고 천천히 알아가 봐. 어머니는 절친한 친구가 주선해주는 좋은 사람이 있다면서 소개해주려고 했어요.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적극 추천하는 어머니와 친구분의 성화에 일단 약속을 잡았어요. 직업과 이름, 나이 정도만 알고 나가는 자리였죠. 그런데 별 기대 없이 나간 자리에서 예비안을 만나게 된 겁니다. 서로 하는 일도 다르고 지내온 환경도 다른데 대화가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특히 저의 직업을 잘 헤아려주는 모습이 참 좋았어요. 그때 예비안에는 저를 보고서 궁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장 사무실에서 상주하면 목이 계속 칼칼할 것 같아요. 물에 먼지도 많고 위험한 게 많죠? 그래도 일인데 해야죠. 먼지가 많아서 목이 좀 아프긴 한데 그래도 건축물 공사가 잘 진행되는 거 보면 성취감도 들고 좋아요. 저랑 비슷하시네요. 저도 홈쇼핑 연출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모로 지칠 때가 많은데 잘 팔리는 걸 보면 뿌듯하거든요. 은근히 저랑 비슷한 점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일하는 분야가 이렇게 달라도 공통점이 많네요. 저보다 두 살 어렸던 예비안에는 공통점이 참 많았어요. 하는 일은 아예 달랐지만 일에서 성취감을 느끼는 게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첫 만남에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서로한테 호감을 느꼈어요. 그 후 몇 번의 만남을 이어오다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 2개월 정도 만남을 이어오다가 결혼 준비까지 하게 됐어요. 특히 예비안에는 친화력도 좋고 예의도 바른 성격이라 부모님이 가장 마음에 들어하실 정도였습니다. 어머니의 초대로 처음 인사 왔을 때도 예비안에는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말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김설아라고 합니다. 어서 와요. 반가워요. 성국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이건 약소하지만 제가 준비 좀 해봤어요. 빈손으로 오지 뭐하러 이런 걸 들고 왔어요. 어머님이 과일 좋아한다고 하셔서 제가 엄선된 과일로만 골라 담아왔어요. 과일도 예쁜 걸로만 골랐네. 어머니는 예비안에 넉살에 기분이 좋은 듯 웃으셨습니다. 그렇게 부모님과 같이 술도 한잔하면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금세 가까워져서 말도 편하게 하고 정말 가족 같았습니다. 그때 예비안에가 주방으로 가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예비안에를 보며 물었어요. 너 왜 주방으로 가? 제가 아까 가져온 과일 좀 깎아오려고요. 식사도 다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얼른 깎아올게요. 아이고 됐어. 처음 인사 오자마자 그런 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님이 차려주신 저녁 먹기만 했는데 제가 과일이라도 예쁘게 깎아올게요. 남의 집 귀한 딸 손에 벌써부터 물 묻히면 욕 먹어. 그리고 내 주방인데 내가 금방 해오는 게 낫지. 저기 앉아서 얘기나 좀 더 하고 있어. 어머니는 예비안에가 주방에 못 들어가게 막았어요. 결국 예비안에는 다시 식탁에 앉게 된 겁니다. 그날 어머니는 예비안에가 편히 먹고 대화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 덕분에 예비안에는 저희 집에 처음 온 날 제대로 손님 대접을 받았죠. 예비안에가 워낙 넉살 좋은 성격이라서 분위기가 참 화기애애했어요. 그날 먼저 결혼한 여동생이 조카를 데리고 같이 왔었는데 예비안에가 여동생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육아하는 거 힘들지 않았어요? 저도 힘들었죠. 그때 친정마저 멀었으면 애랑 같이 울 뻔했다니까요. 정말요? 저는 친정이 전라도 땅끝 마을이라 큰일 났네요. 나중에 힘들면 어떻게 견디죠? 제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에요. 걱정 마세요. 새언니가 힘들다고 하면 제가 바로 달려가서 도와줄게요. 우와, 진짜 엄청 든든한데요? 그럼 나중에 육아 선배님께 잘 좀 배워볼게요. 절 육아 후배로 받아주세요. 새언니 성격이 저랑 딱 맞아서 제가 잘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동생이랑도 금세 친해진 예비안에는 친자매처럼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도 예비안에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새아가, 걱정 마라. 친정은 멀어도 친정 같은 시댁이 있잖아. 편하게 와. 아버님, 저 정말 감동이에요. 나도 딸을 둔 아빠로서 며느리 고충은 우리 딸 고충과 같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말고 언제든 힘든 건 편하게 털어놔. 감사합니다, 아버님. 제가 잘할게요. 예비안에는 아버지의 말에 감사하다면서 말했어요. 이 정도로 예비안에는 첫 만남부터 식구들과도 금세 친해졌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아무런 문제 없이 결혼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몇 주 뒤 상견회까지 하면서 결혼 준비가 탄탄대로였습니다. 전남에서 올라온 예비 처가 식구들과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한정식 식당에서 양가 첫인사를 나눴어요. 그때 어머니는 예비 장모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멀리서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겠어요? 아니에요. 예비 사이가 좋은 숙소를 예약해 줘서 여유롭게 왔습니다. 그렇다니 다행이네요. 어떻게 오시려나 걱정했는데 오신 김에 편히 쉬다 가세요. 그렇게 걱정되시면 다음엔 전라도로 내려오세요.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니겠어요? 네? 아, 예.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 번 일정 잡아볼게요. 그렇게 오고 가야 저희가 얼마나 멀리서 왔는지 알죠? 예비 장모는 방정 맞을 정도로 크게 웃었어요. 잠깐 봤으면 친화력이 좋은 분이구나 싶었을 성격이었지만 계속 대화하다 보니까 당황스러운 순간들이 많았어요. 특히 예비 장모가 깜짝 놀랄 말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당황한 순간은 예비 장모가 저를 보고 뜬금없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딸이 홈쇼핑에서 일하니까 난 같이 일하는 피디나 방송국 직원을 만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또 인연이 공사장 일꾼 중에 있을 줄 몰랐지 뭐예요. 그 순간 예비 장모의 말에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제 직업에 대해 잘 모르는 예비 장모가 저를 공사장 일꾼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제 아들은 공사장 일꾼이 아니라 건축 감리사입니다. 건축 감리사요? 그것도 뭐 어차피 공사장에 사는 일이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런데 홈쇼핑도 촬영하는 감독이 있고 출연자가 있고 관리자가 있는 것처럼 공사장에서도 다 직함이 있습니다. 결혼하면 가족이 될 예비사인데 직업은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서로한테 좋죠. 아, 예. 제가 잘 몰랐네요. 공사장에서 일한다고 하니까 다 비슷한 줄 알았어요. 제가 건축 감리사 머릿속에 안 잊혀지게 잘 기억할게요. 예비 장모의 대답에 아버지는 얼떨떨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정말 예비 장모의 말실수에 저도 진땀을 뺄 뻔했었죠. 그래도 아버지의 현명한 대처 덕분에 저는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어요. 이런 순간이 여러 번 반복되면서 결혼 날짜도 겨우 작게 됐어요. 남들도 상견례를 이렇게 하나 싶을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예비 장모는 쉼없이 말하는 반면 예비 장인은 먹으러 왔나 싶을 정도로 밥만 먹는 거예요. 심지어 예비 장인은 저를 보면서 답답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음식을 많이 안 내어고 조금씩 나오는 거야. 먹다가 감질만 나서 못 먹겠네. 코스 요리라서 조금씩 계속 나올 거예요. 그냥 한 번에 다 가져오라고 하면 안 되는 건가? 배고픈 사람은 아주 밖 기다리다 배고파서 돌아가시겠네. 원래 이런 식당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정 그러시면 다른 요리를 하나 주문할까요? 됐네. 내가 여기서 배부르게 나가려면 내일 아침까지 여기 앉아서 기다려야겠어. 저는 예비 장인이 상견회 자리에 온 건지 맛집 투어를 하는 건지 의아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그날 음식도 넉넉하게 시킨 편이었는데도 예비 장인은 저런 말을 하더라고요. 보다 못한 예비 아내가 예비 장인을 진정시키면서 말했습니다. 음식 여기도 있잖아요. 이거 더 드세요. 아유 음식 좀 많이 좀 담지 이게 뭐야. 예비 아내도 당황시킨 처가 식구들의 반응에 저희 부모님들도 당황하기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상견례 자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예비 장모가 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다음에 우리 집도 좀 내려와. 우리가 서울 음식 못지않게 맛있는 밥 한번 대접할게.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식사가 좀 아쉬우셨어요? 음식은 맛있는데 양이 너무 적어서 그렇지. 그래도 맛있게 잘 먹었네. 끝까지 저런 말을 하는 예비 장모를 보면서 상견례가 아니라 식사를 하러 온 분들 같았어요. 그래도 결혼 준비에 대해 여러 대화를 나누긴 했죠. 하지만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한테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하셨어요. 너 전라도 한번 내려갈 거야? 한번 내려갔다 와야죠. 아직 못 가보기도 했고 말씀하시니까 다녀오려고요. 그럼 갔을 때 어떻게 사는지 제대로 한번 보고 와. 예비 며느리만 봤을 땐 이상한 게 없는데 사돈 부부가 조금 걸리네. 아 그러셨어요? 그 전에 저도 통화 정도만 하고 서울에 일 때문에 올라오셨을 때 잠깐 뵌 거라서요. 그럼 이번에 내려가서 아예 제대로 보고 와. 결혼은 절대 둘만 좋다고 하는 게 아니야. 엄마만 명심해. 어머니는 저한테 신신당부하면서 말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예비 처가가 조금 특이하다고 느끼긴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예 제대로 보고 오라고 하실 정도로 이상함을 느끼셨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예비 아내와 같이 전라도로 내려가게 됐어요. 분명 출발할 때만 해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전라도는 자주 가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괜히 여행 가는 기분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예비 아내가 김밥도 직접 싸오고 군거질할 것까지 챙겨온 겁니다. 그러면서 예비 아내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빠, 내려가면서 먹으려고 간식 사왔어. 정말? 설아가 준비성이 철저하네. 보답으로 안전하게 모실게요. 부모님 집에 너무 오랜만에 간다. 나 꼭 여행하는 것 같아. 2박 3일 있을 예정으로 짐까지 챙겨서 가니까 정말 여행 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들뜬 마음이 오래 갈 줄 알았습니다. 운전하면서 보이는 낯선 풍경들을 보면서 콧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죠. 서울에서 전라도 땅끝마을까지 5시간이 넘는 운전을 하다 보니까 슬슬 지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예비 아내는 옆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출발하고 1시간 정도는 먹고 떠들고 같이 대화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2시간 정도 가다 보니까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슬슬 길도 막히고 지쳐가던 저는 예비 아내를 보며 말했어요. 자는 거야? 아 나도 피곤한데 같이 얘기 좀 하자. 뭐야 왜 도착한 것도 아닌데 깨워. 아직 갈 길도 먼데 같이 얘기 좀 해. 나도 피곤하단 말이야. 그럼 면허도 없는 내가 운전해? 누가 운전하래? 같이 얘기 좀 해달라는 거지.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아 그럼 나 좀 자고 일어나서 같이 얘기해 줄게. 나 진짜 피곤해서 그래. 나 어제까지 야근해서 진짜 힘들단 말이야. 그리고 김밥도 직접 샀는데 나야말로 피곤하지. 예비 아내는 피곤하다면서 옆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저도 전날까지 일했고 출발 전에는 세착하지 않다고 몸이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면허가 없는 예비 아내 때문에 꼼짝없이 운전을 해야만 했어요. 그래도 예비 아내가 잠이 좀 깨면 말똥무라도 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예비 아내가 어떻게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어폰까지 끼고 의자는 아래 뒤로 눕혀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저도 사람인지라 화가 나더라고요. 둘이 있는 공간에서 이어폰을 낀다는 건 아예 말 걸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점점 화가 나던 찰나에 갑자기 끼어드는 차 때문에 급정거를 하게 됐어요. 그러자 안전벨트를 안 하고 있던 예비 아내가 차가 흔들리는 충격에 몸이 미끄러질 뻔했던 겁니다. 깜짝 놀란 예비 아내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야? 사고 났어? 무슨 일이야? 사고는 무슨 사고? 그냥 차선 변경한 건데. 아, 뭐야? 잠 다 깼잖아. 양심 있으면 잠 좀 깨. 난 뭐 안 피곤해서 운전하고 있는 줄 알아? 결국 저는 예비 아내의 매너 없는 행동 때문에 버럭 화를 냈어요. 그러자 예비 아내는 그제야 눈치를 보기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끝도 없는 길을 달려서 겨우 예비 처가에 도착한 겁니다. 다섯 시간 동안 운전만 하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팠어요. 오는 내내 예비 장모가 했던 말도 있으니까 제대로 한 상 먹게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비 처가에 도착한 순간부터 상상도 못한 지옥이 펼쳐졌어요. 그래도 예비 사이 온다고 해서 맛있는 음식이 있겠지 하고 기대하고 도착했어요. 점심쯤 도착한 저희를 반기면서 예비 장모가 반가운 얼굴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게 운전해서 온다고 피곤하지? 다섯 시간 정도 운전한 것 같은데 조금 피곤하네요. 그럴 줄 알고 내가 맛있는 거 차려놨어. 얼른 들어와. 반갑게 맞이하는 예비 장모를 보면서 잔뜩 기대하고 뒤를 따라갔어요. 옛말의 사이사랑은 장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더 기대하고 갔던 겁니다. 그런데 저의 이런 기대는 무참히 깨져버렸어요. 제 눈앞에 펼쳐진 식탁에는 고기나 씨암탉은커녕 콩국수가 있던 겁니다. 저는 제 두 눈으로 직접 보고도 잘못 본 건 줄 알았어요. 심지어 저는 한여름에도 콩국수를 안 먹을 정도로 콩국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 속도 모르고 예비 장모는 방정맞은 말투로 말하는 겁니다. 왜 거기 그렇게 써 있어? 얼른 앉아서 먹어. 배고프다면서? 아, 네. 혹시 콩국수밖에 없나요? 날 몰라보는 거야. 당연히 김치도 있지. 앉아. 얼른 앉아. 서울에서 다섯 시간 동안 운전해서 온 예비 사회한테 콩국수가 말이 됩니까? 상상도 못한 메뉴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일단 너무 배가 고파서 울며 겨자 먹기로 콩국수를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장모는 울며 겨자 먹기로 국수를 먹고 있는 제 옆에 김치를 접시에 담아서 놨어요. 그리고 제 옆에서 앉더니 손으로 묵은지를 쫙 찢어서 제 콩국수에 올려주면서 말했습니다. 자, 묵은지 하나 올려서 먹어봐. 아주 맛이 일품이야.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먹을게요. 뭘 모르네. 이 묵은지는 손맛이 있어야 맛있는 거야. 나 믿고 주는 대로 한번 먹어봐. 그러면서 예비 장모는 손으로 김치를 놔주더니 손에 있는 김치 국물을 입으로 빨아먹었어요. 그리고 제가 한 입 먹으니까 또 국수 위에 올려주면서 말했어요. 내가 손맛으론 둘째 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야. 서울에선 이런 맛 못 볼걸. 어서 먹어봐. 팍팍 좀 먹어봐. 우리 집 사이 되려면 밥은 두 그릇씩 먹어야 된다니까. 괜찮아요. 저 정말 국수만 먹을게요. 손 마시고 뭐고 정말 먹기 싫었어요. 그래도 너무 배가 고파서 콩국수라도 먹어야만 했어요. 솔직히 속으로는 밥 달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속도 모르고 옆에 있던 예비 아내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역시 엄마 콩국수가 최고라니까. 이 맛이지. 그렇지. 서라 넌 밖에서 사 먹는 콩국수 못 먹잖아. 아마 우리 사이도 이제 밖에서 콩국수 못 먹을걸. 돈 주고도 못 사 먹을 맛이라니까. 두 모녀를 보면서 저는 원래 콩국수를 안 좋아한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 반응은 관심도 없고 둘이서만 떠드는 걸 보고 말하기를 포기했어요. 그렇게 이걸로 배라도 채우자 싶어서 겨우 한 그릇을 다 먹었습니다. 저는 밥을 다 먹고 예비 장모를 보며 말했어요. 장모님 시원하게 잘 먹었습니다. 벌써 다 먹었어? 한 그릇으로 되겠어? 네 괜찮습니다. 아 그래? 그럼 이제 일해야지. 네? 무슨 일이요? 저 방금 도착했는데요. 시골 사람들은 원래 밥 먹으면 좀 쉬었다가 다 일하러 나가. 숨 돌린 시간이 어딨어? 해지기 전에 끝내야 되니까. 자 이거부터 입어. 이게 뭐예요? 이건 모자고 이건 몸빼바지야. 저는 장모가 건넨 옷을 보고 경악했어요. 살다 살다 몸빼바지는 처음 입어봤거든요. 이걸 입고 대체 뭘 시키려고 옷까지 가져다 주나 싶었습니다. 예비 장모가 입으라고 하도 성화를 하는 탓에 저는 결국 난생 처음 몸빼바지를 입었죠. 그러자 장인이 기다렸다는 듯이 제 앞으로 오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네 옷 다 입은 거야? 그럼 이제 나만 따라와. 근데 이런 옷까지 입고 할 일이 대체 뭐예요? 이번에 태풍이 심하게 왔잖아.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우리 비닐하우스가 죄다 망가졌어. 다 뜯어지고 난리도 아닌데 그거 지금 보수공사하러 가야 될 참이었네. 이걸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우리 예비사회가 와서 아주 든든하네. 저는 예비 장인이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비닐하우스 보안공사 해보셨나요? 저 그날 정말 땡볕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더운 여름일 때라 덥기도 하고 땡볕에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예비 장인은 저를 보면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콩국수를 한 그릇 비웠으면 밥값은 해야지. 젊은 사람이 힘 아껴서 뭐 할 거야? 팍팍 좀 해봐. 아버님 이거 아침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 너무 더워요. 해라도 없을 때 해요. 사내놈이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썰어야지. 몸빼바지 입고서 그만하겠다는 거야? 제대로 좀 해봐. 땀을 뻘뻘 흘리는 저를 보면서 예비 장인은 계속 다그치기만 했어요. 그런데 예비 아내는 밭을 지나가면서 저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역시 내 예비 남편 멋있다. 우리 아빠한테 점수 좀 따겠네. 힘 좀 팍팍 써봐. 나 지금 젖 먹던 힘까지 쓰고 있는 거야. 자, 내가 어깨 주물러 줄게. 파이팅! 오빠는 할 수 있어. 오늘 우리 부모님한테 점수 좀 따봐. 제 속도 모르고 예비 아내는 계속 제게 열심히 하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자 예비 장인도 쉴 새 없이 일을 몰아치는 겁니다. 저는 예비 처가에 인사하러 온 게 아니라 노예로 끌려온 줄 알았어요. 그렇게 땡볕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기를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비닐하우스 보안공사가 끝날 무렵 저는 바닥에 대자로 뻗어버렸어요. 온몸에 힘이 쭉 빠져서 널브러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저를 예비 장인이 그냥 둘 리가 없었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저를 보더니 예비 장인이 소리쳤어요. 겨우 그거 하나 하고서 쓰러진 거야? 어서 일어나. 이러다 진짜 해저물겠어. 네? 또 무슨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저기 가서 우리 소 있잖아. 한 아홉 마리 있거든. 얼른 가서 소 여물 좀 주고 와. 소 여물이요? 저 소한테 여물 줘본 적 없어요. 그냥 주기만 하면 되지. 뭐가 어렵다고 빼고 있어? 한 살이라도 젊은 자네가 가서 여물을 줘야지. 똑같이 일했는데 내가 더 힘들지. 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대신 좀 가서 여물 좀 줘. 저 진짜 꼼짝도 못하겠어요. 소 다 굶겨 죽일 거야? 얼른 일어나. 이것만 하면 내가 소고기 줄게. 네? 소고기요? 그래. 내가 설마 자네 고기도 한 점 안 주고 일만 시키려고 불렀겠어? 얼른 가서 여물 좀 주고 와. 저는 예비 장인의 말에 소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일단 오긴 왔는데 태어나서 소 여물 주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어쩔 줄을 몰랐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핸드폰으로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운 여름이라 소똥 냄새가 심하게 나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땡볕에 일한 탓에 몸도 만신창이었던 저는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소도 이렇게 대접을 받고 사는데 저는 이 집안의 예비 사이인데도 사람 대접도 못 받는 것 같았어요. 이런 재속도 모르고 소는 제가 주는 여물을 잘도 먹는 겁니다. 음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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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주는 여물을 받아 먹으면서 우는 소를 부러워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예비 처가의 인사 올 때만 해도 잔뜩 기대하고 왔는데 이게 무슨 꼴인가 싶더라고요. 그래도 그날 저녁은 소고기 먹을 기대에 기운이 좀 났어요. 하지만 소고기를 먹기로 한 저녁에도 참 쉬운 게 없더라고요. 예비 장인은 제 옆에 앉으면서 저를 보며 말하셨어요. 오늘 우리 사위 고생했으니까 오늘 우리 소고기 파티하는 거야. 이게 다 자네가 노력해준 덕분에 하는 거니까 많이 먹게. 예, 아버님. 잘 먹겠습니다. 소고기 먹을 생각에 잔뜩 기대하는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장인은 저한테 집게와 가위를 건네면서 말했어요. 원래 고기는 굽는 사람이 제일 많이 먹는 거야. 자자. 이거 밖에. 어서 구워봐. 예비 장인이 저한테 가위와 집게를 건네길래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도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소고기를 굽기 시작하자 예비 장인은 나리선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뭐 그렇게 정신머리가 없어. 네? 왜요? 소고기를 누가 이렇게 구워? 이 귀한 소고기 탄 거 안 보여? 오메오메 어찌했을까? 이게 얼마나 비싼 고기인데 제대로 좀 구워. 와, 진짜 저는 그 순간 울컥해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 기가 막히게 만든 사람은 예비 아내의 말이었어요. 아니 오빠, 왜 고기도 제대로 못 구워서 태워먹어? 우리 부모님한테 점수 따려면 힘들어도 안 힘든 척 제대로 해야지. 아우, 진짜 답답해. 진짜 이런 예비 아내의 반응이 저를 더 황당하게 만들었어요. 예비 처가에서 제 편이 하나도 없이 홀로 있는 기분까지 들더라고요. 오히려 제 편을 하나도 안 들어주고, 제 입장을 전혀 생각해 주지 않는 예비 아내의 모습에 1차적으로 큰 실망을 했던 겁니다. 그날 하루 종일 일하고 소고기를 먹으면서도 전혀 기운이 나지 않았어요. 첫날부터 예비 처가에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심란한 마음에 겨우 잠들었는데, 다음날은 더 충격적인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음날이 일요일 아침이었는데, 예비 장모가 저를 깨우면서 말했습니다. 자네 아직도 자? 얼른 일어나, 나가야지. 네? 또 어딜 가요? 저 좀 쉬면 안 될까요? 저 몸이 너무 힘들어요. 무슨 소리야? 오늘 일요일이잖아. 교회 가야지. 어서 일어나. 교회요? 저희 집안은 불교를 믿는데요. 무슨 또 불교야. 잘됐네. 내가 이번 기회에 자네한테 전도할게. 같이 교회 가자. 어서 나갈 채비에. 제가 불교를 믿는다고 해도 예비 장모는 막무가내였어요. 결국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마지못해 난생 처음 교회를 가게 된 겁니다. 처음 가보는 교회에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예비 장모는 성경책을 하나 주더니 앉으라고 했어요. 그렇게 목사님이 들어오고 설교가 시작됐습니다. 진짜 그 순간 앉아있는 게 고역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기도 시간에 아무도 나를 안 볼 거라고 생각해서 살짝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매의 눈으로 저를 보고 있던 예비 장모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예비 장모는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저를 다그치듯 말했습니다. 처음 교회에 와본 제가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심지어 찬송가가 나올 땐 잠이 쏟아져서 죽는 줄 알았어요. 힘든 몸을 이끌고 와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졸고 있더라고요. 그때 깜빡 졸아버린 제 무릎을 예비 장모가 탁 치면서 말했어요.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 예비 장모를 보면서 속이 터지는 줄 알았네요. 그때 목사님의 설교는 저한테 속이의 경일기였어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도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도 존중하고 모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요. 하지만 저는 불교를 믿는 집안이다 보니까 절만 다녀봤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기도가 낯설었던 겁니다. 제가 잘 몰라서 힘들었던 거니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연에서 교회를 절대로 나쁘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저한테 있었던 일을 그대로 적을 뿐입니다. 그렇게 꾸역꾸역 앉아있던 저는 예비 장모와 집으로 돌아왔어요. 교회까지 다녀오니까 제가 왜 여기 있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사건은 그저 코웃음을 칠 만큼 역대급 사건이 절 기다리고 있던 겁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와서 겨우 쉬고 있는데 그날 오후 이번엔 예비 장인이 절 기다렸다는 듯이 와서 말했어요. 자네 왔어? 나랑 등산 좀 가세. 갑자기 등산이요? 그래 주말인데 산에 다녀오면 기분 좋지 않나. 내가 딸밖에 없어서 아들이랑 등산하는 게 소원이었는데 자네가 아들처럼 나랑 좀 가주면 좋겠어. 간절한 예비 장인의 부탁에 저는 등산 갈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저와 달리 예비 장인은 갑자기 중무장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손에는 예초기를 집어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설마 아니겠지 싶었어요. 설마 아는 마음으로 예비 장인과 산을 탄 지 15분 정도 지났을 쯤이었습니다. 저는 눈앞에 펼쳐진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바로 예비 장인이 저와 같이 간 것은 가족 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장인이 저한테 뜬금없는 말을 했어요.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 집이 딸만 둘이잖아. 이제 자네가 우리 집 사이가 되면 자네가 해야 될 일이야. 조상님한테 잘해야 자손들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거 알지? 제가 할 일이라고요?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요새 통 손도 못 댔더니 여기 이거 잡추 잘한 것 좀 봐. 기왕 이렇게 자네가 온 김에 배운다 생각하고 한 번 해보게. 다른 의미로 오늘 신고식이네. 가족 묘 벌초 다 해봐. 이것도 다 베어가는 거야. 그러더니 예비 장인은 저한테 예초기를 건넸습니다. 너무 놀라서 저는 예비 장인을 보며 말했어요. 장인어른, 저는 예초기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이 나이 먹은 나도 아는데 왜 젊은 사람이 못해? 이렇게 내려온 김에 조상님한테 인사도 드리면 좀 좋아. 자네 그렇게 상식이 없는 사람이었어? 지금 조상들이 노할 만한 짓이야. 갑자기 예비 장인은 소리를 지르면서 말했습니다. 막무가내로 우기는 예비 장인을 보면서 기절할 뻔했네요. 결국 저는 우기는 예비 장인 성화에 못 이겨 결국 예초기를 잡았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잡아본 적 없던 예초기를 들고 잔뜩 긴장한 채 시동을 걸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돌 하나가 튀면서 제 얼굴에 맞은 겁니다. 깜짝 놀라서 시동을 끄고 소리치며 주저앉았어요. 아! 뭐 한 것도 없는데 벌써 끄는 거야? 예비 장인은 얼굴에 돌을 맞고 주저앉은 저를 보면서 답답하다는 듯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이 쓸데없는 놈을 봤나? 이런 거 하나 못해서 어따가 써먹어? 이래서 요즘 젊은 놈들이 안 된다는 거야. 책상 앞에서 펜만 잡아봤으니 이런 단순한 것도 못하지. 너 같은 놈을 뭘 믿고 내 딸을 결혼시키겠어? 저는 예비 장인의 폭언에 화가 폭발하고 말았어요. 물론 얼굴에 튄 돌이 엄청 큰 돌은 아니었지만 얼굴에 돌이 찍혀서 상처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를 보고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이 쓸모없는 놈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예비 장인을 보고 참았던 제 화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아저씨,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사람이 돌에 찍혀서 아파하는데 쓸모없다고요? 저 돌이 눈에 맞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너 지금 대드는 거야? 뭘 잘했다고 큰소리야 큰소리가! 그런 아저씨는 뭘 잘했다고 저한테 큰소리 치시는데요. 여기 온 날부터 지금까지 제가 못한 게 뭔데요? 저도 할 만큼 했다고요. 집안에 딸밖에 없다고 해서 사위를 머슴처럼 부려먹는 집이 어딨어요? 아들 같은 사이가 될 수도 있는 거지. 자네 내 딸 사랑한다면서 그런 것도 못해? 사랑이요? 웃기고 있네요. 사위를 아들이 아니라 아주 머슴으로 생각하는 이런 집안이랑은 결혼 안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요. 아저씨 딴이 왔을 때 딸 같은 며느리라고 손에 물 한 방울도 안 묻히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쓸데없는 놈이라고요? 그럼 샅샅이 뒤져서 아저씨 마음에 드는 쓸모있는 놈 찾아서 사위 삼으세요. 이런 집안에 어떤 바보가 장가올지 면상이 궁금합니다. 이, 이게 지금 뭐라는 거야? 거기 안 서? 그쪽 조상들은 그쪽이 챙겨요. 파혼할 거니까 무슨 필요한 거면 딴 데 가서 알아봐요. 저를 보고 소리치는 예비 장인을 두고 저는 그대로 산을 내려왔어요. 그리고 곧장 집으로 가서 짐을 챙겼습니다. 대문을 벌컥 열고 짐을 챙기는 저를 보고 예비 아내가 달려와서 소리쳤어요. 오빠, 왜 그래? 지금 뭐 하는 거야? 짐을 왜 싸? 예초기는 왜 마당에 패대기 치는 건데? 야, 너도 필요 없어. 어디서 결혼도 안 한 사위한테 이런 일을 시켜? 너 우리 집에 왔을 때 우리 부모님이 너한테 일 시킨 적 있냐? 그거야. 내가 할 일이 없었으니까 그랬지. 네가 할 일 없도록 우리 어머니가 다 하신 거잖아. 근데 난 여기 와서 이게 뭔데? 여기 와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못 쉬고 일만 했어. 그렇게 일했는데도 나한테 네 아빠는 왜 쓸데없는 놈이라고 하는 건데? 이 집안 머슴이 필요한 거면 다른 놈 알아봐. 알겠냐? 어떤 바보가 걸려들지 한 번 보자. 공진 표정으로 서 있는 예비 아내한테 소리치고 저는 그 집 대문을 나와버렸어요. 그러자 다급한 목소리로 예비 아내가 달려나와서 매달렸습니다. 오빠, 왜 가? 이렇게 가면 어떡해? 그럼 나 서울 어떻게 가라고? 그건 네 사정이지. 기차 타든 버스 타든 네가 알아서 와. 너도 끝이야. 저는 그렇게 예비 처가를 낳아서 짐을 사서 서울로 혼자 와버렸습니다. 혼자 서울로 가는 걸음이 너무도 가벼웠어요. 그리고 서울로 올라온 저는 부모님께 있었던 일을 전부 털어놨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제 얼굴에 난 상처를 보며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집안 다 미친 거 아니야? 예초기가 얼마나 위험한데 그걸 초보자한테 함부로 넘겨? 귀한 남의 집안을 잡으려고 작정한 거 아니야? 됐어. 네가 뭐가 모자라서 머슴처럼 팔려가? 그깟 결혼 안 해도 그만이야. 엎어. 다 엎어버려. 이혼보다 파혼이 백번 나아. 폭발한 어머니는 파혼하라고 소리쳤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파혼한다고 말하고 왔어요. 제 생각은 변함없어요. 두 분께 죄송하지만 결혼 없던 일로 할게요. 제 말에 아버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셨어요. 네가 죄송할 게 뭐가 있어? 오히려 난 네가 용기 있게 결단 내린 게 다행이야. 그러니까 죄송할 거 없다. 잘했어. 부모님은 제 선택을 이해해 줬습니다. 그리고 저의 선택을 응원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물상식간 지방과 정리가 된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다음날 서울에 온 전 예비안에는 저희 집까지 찾아와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오빠, 내가 잘못했어. 난 오빠가 날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 우리 사랑하잖아. 이렇게 헤어질 수 없잖아. 사랑?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서 부모 옆에서 날 완전히 이상한 놈을 만들어? 넌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한테 그런 취급을 당하고 있는데 가만 보고만 있을 수가 있냐고. 나는 너 인사 왔을 때 네가 실수해도 그거 감춰주라고 했어. 그런데 넌 어떻게 했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생각이 짧았어. 난 오랜만에 부모님 만나서 어리강불인 거야. 그냥 그렇게 생각해 줄 수 없어? 한 번만 내 입장에서 생각해 줘. 우리 그동안 만난 시간이 아깝지도 않아? 난 너랑 결혼하려고 했던 그 모든 순간을 후회해. 너 같은 인간 인성도 모르고 깜빡 속아서 내 발등 찍을 뻔했는데 내가 널 다시 만날 것 같아? 어리강불이고 살고 싶으면 평생 부모 옆에 붙어서 기생충처럼 살아. 나는 너 같은 애 절대 다시 만날 생각 없으니까 가. 가라고. 저는 울면서 애원하는 전 여자친구를 뿌리쳤어요. 진짜 얼마나 거머리처럼 들러붙던지 떼내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 하니까 어느 정도 알아듣고 안 나타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연락은 엉뚱한 곳에서 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전 예비 처가 식구였어요. 전 예비 장인은 저한테 전화해서 애원하며 소리쳤습니다. 자네, 제발 내 얘기 좀 들어주게. 우리 설아가 지금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어. 아무것도 안 먹겠대. 나보고 자네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나도 미치겠어. 그걸 왜 저한테 말하는데요? 그쪽 딸인데 알아서 하세요. 그땐 서로 죽이 잘 맞더니 이젠 나한테 애원하는 겁니까? 하, 정말 웃기는 집안이네. 나만 보면 소리치고 울고 난리야. 다 우리 탓이라고 우릴 원망하고 있어. 내가 자네한테 정말 죽을 죄를 지었네. 내가 그러면 안 됐다는 거 알아. 이제 다 알아. 그러니까 제발 우리 설아 좀 받아줄 수 없겠나? 당신 딸을 왜 나한테 떠넘겨요? 딸도 당신이랑 똑닮게 키웠던데 평생 어리강 받아주면서 사세요. 인간한테 기본적인 배려도 모르는 인간이랑 미래를 그리고 어떻게 삽니까? 인간이면 인간 도리하고 살게 키웠어야죠. 사람이 받기만 할 줄 알고 베풀 줄 모르면 그 꼴 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난 절대 다시 받아줄 마음 없으니까 거기서 당신들끼리 알아서 사세요. 이봐! 이보게 자네! 저는 간절하게 외치는 소리에도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아예 그 집안 사람들 번호를 다 차단해버렸습니다. 인간이 그런 짓을 하고도 이렇게 애원할 정도면 얼마나 개념 없고 이기적인 인간들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이 사연을 쓴 이유도 하나였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도 할 수 있고 서로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서로 이해하고 맞춰갈 생각도 없이 저렇게 자기들 종교와 조상만 고집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가족이 아니라 정말 머슴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결혼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저한테 가족이란 부족한 부분은 서로 채워주고 다른 점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하나가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는 거라고 믿어요. 서로 다른 인생을 30년 넘게 살아온 두 가족이 한 가족이 되려면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해야만 가능하겠죠. 다른 점을 바꾸려고 들지 말고 서로 인정해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앞으로 100세 시대에 살면서 오랫동안 행복한 가족으로 살 수 있을 거예요. 이 채널에서 여러 사연을 듣다 보면 참 여러 사연이 많지 않습니까? 그만큼 각자 환경에 따라서 상처와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한다면 훨씬 더 행복한 가정이 탄생할 거라고 믿어요. 지금은 부모님도 저한테 결혼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면서 저를 응원해주고 계세요. 이제는 부모님도 좋은 인연은 재촉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으신 것 같네요. 결혼 생각은 접어둔 지 오래지만 제 할 일을 다 하면서 잘 살고 있답니다.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가오는 연말 모두 복된 날들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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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